여러분 미사동님이라는 유튜버를 꼭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분께서 고 손정민 군이 타살당한 정황을 명확히 증명해주셨습니다. 미사동님이 증명해주신 방법은 바로 국가의사에서도 공개한 바가 있던 진흙이 묻은 양말입니다. 미사동님께서 수차례 실험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만약 고 손정민 군이 그냥 시체가 떠있는 상태에 불과했다고 하면 그 양말에 있던 진흙이 조류에 흡술려 바로 사라지고 진흙이 저렇게 남지 않게 됩니다. 또한 종이의 TV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저 뻘밭에 들어가게 되면 양말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저렇게 저 양말이 저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고 손정민 군의 사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외력의 어떤 자에 끌려갈 때 그 어떤 자가 힘에 붙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얕은 지점이나 빠른 지점에서 고 손정민 군을 놓치고 고 손정민 군이 진흙에 두 발이 박힌 채로 내동댕이 쳐졌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. 그 상태로 있던 고 손정민 군의 사체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부패된 상태가 되어 부력에 의해 사체가 둥둥 뜨게 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또다시 저의 이런 말들을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전 궁금하시면 성인 남성하고 똑같은 무게를 가진 마네킹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. 따라서 고 손정민 군의 사체가 깨끗했던 이유는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이미 죽은 상태로 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언이 없었던 것입니다. 고 손정민 군의 양말로 밝혀진 또 다른 진실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됨이 마땅하며 저는 오늘도 하염없이 고 손정민 군의 사건에 목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